여기가 어딜까요? 여기가 월마트. 미국에 있는 월마트입니다. 콜로라도 스프링스에 있는 월마트인데요. 지금 앞에 가시는 분이 저의 남편입니다. 제가 이렇게 몰래 하고 있거든요. 이렇게 하고 있는 거 보면 질색을 해요. 비디오 촬영한다고. 그래서 지금 뒤에서 몰래 몰래 따라가면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. 여기 보세요. 사람들 많이 있어요. 바나나도 팔고요. 월마트에 보면 이렇게 처음에 들어올 때 입구에 보면 과일하고 채소 이런 게 많아요. 먼저 이렇게 나와 있고요. 그리고 저기 브레드 빵 있죠. 그리고 케이크도 있고요. 여기 보세요. 빵도 있어요. 빵 보이죠? 여기가 데일리. 데일리 프로데드이라고 그러거든요. 빵 하고 이런 거 주식으로 팔고요. 여기는 이거는 지금 보셨어요. 그런데 이거예요. 그렇군요. 그렇게 하면은